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맛깔스러운 입담과 요리로 사랑받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과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. 그러게요. 오늘의 요리도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오늘도 정말 특별한 요리 아니에요. 아주 흔한 재료지만 요즘 한창에는 알감자 있죠. 이 알감자를 돼지고기 좀 넣고 맛있게 졸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좀 하고요. 또 하나 요즘 아주 이제는 조금 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. 그런 달래를 꽉 잡아서 맛있는 달래무침으로 입맛 잡아보죠. 선생님이 말씀만 들어도 요리가 연상이 되고 군침이 도는데요.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